핑크퐁 호기 호기의 병원놀이 감기에 걸렸어요 포레스트, 빨리 출동하자! 응, 좋아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요 핑크퐁, 니니모, 무슨 일이야? 호기, 그게 말이지 니니모가 감기에 걸렸구나 우리가 어서 치료해줄게 열이 너무 높아 열이 내려가도록 차갑게 해줄게 다음으로 주사를 놔줄게 살짝 따끔해요 야, 호기 정말 잘 참았어, 니니모 고마워, 호기 호기 아빠 포레스트, 어서 마이언에게 가보자 그래, 호기 마이언, 손이 왜 그래? 그게 말이야 뜨거워 많이 뜨거웠겠다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해줄게 먼저 차가운 물로 열을 식히자 대인곳이 빨리 낫도록 밴드를 붙여줄게 이제 괜찮아질 거야 고마워 아빠 제니가 크게 다쳤나봐 호기, 출동하자 호기, 출동하자 많이 아팠겠다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해보자 응 이런, 제니 팔에 금이 갔네 뼈가 금방 붙을 수 있도록 붕대를 감아주자 그래, 좋아 응 이제 팔걸이로 팔을 고정해줄게 응 제니 체력 끝 제니,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 고마워, 호기, 포레스트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 안녕